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사용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핵심은 파편화 금지 조약이라는 독소조항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면서도 제조사들이 개발 기기에 맞게 변형해 사용하는 건 금지한 규정입니다.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려던 구글의 전략에 LG와 삼성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은 OS 사업자고 기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경쟁 OS 사업자의 개발과 그거를 기기에 뭔가 맞춤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내가 막고 싶었던 겁니다.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공개로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가 입은 혜택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결론,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맞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조사들이 구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스마트기기 출시도 방해받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도 제한됐다고 설명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조사와의 거래를 받았습니다.